오늘 되게 청초해 보인다는데 어때? 청초해 보여요? 청초해 보여요, 청초해 보여요 이진욱의 비하인드 이이홉iec 저는 새거예요 마크가 달라? 저는 이번에 주신 거예요 이런 청초야 좀 봐 청초야 좀 봐 네 오늘 마지막 촬영이라고 해피비 분들이 잔뜩 우셨습니다. 오늘 드디어 불가사 마지막 촬영이 끝났습니다. 추운 때 시작해서 추운 때 끝났어요. 꽤 긴 시간을 촬영했는데 항상 뭐 드는 마음이지만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.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. 이 휑한 현장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같이 가는 창현이 고생 많이 했다. 그리고 해피비 자주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 걸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해피비도 고생했고 내가 꽃 안 좋아하는 거 아니면서 또 꽃을 준비했단 말이야? 다른 걸로 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또 해피비가 준비한 꽃입니다. 예쁘죠? 오케이. 고생하셨어요 진짜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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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